늦은블리 늦은블리 이건 육에서 늦은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손소리입니다 계속했죠?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후디입니다 오늘 뉴메타는요 복싱브라움을 가져왔어요 뇌신탕이라는 패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움이 탄생했을때 부터 뉴메타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들도 사로 나왔고 눈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졌지 않았을까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고요? 미스 아니고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세요 에이 상대가 탑 야소 같아요 정복자 들었네요 아 항상 적의 야소는 뭐다? 너무 세다 우리 팀 야소는 약하고 상대팀 야소는 항상 세요 이게 법칙이야 아이고 이게 맞았네 이게 기분 나쁘게 아유 어쩌..어쩌라고 어쩌..어쩌라고 혹시 전화? 아.. 제발.. 딜의 상태가? 오케 오세요 자 빵텐들 빨리 오세요 오! 저걸 썼다고? 스턴 에이 젠장 뭐야 이거 아 탈로나? 아 탈로나? 으아! 와 살았네 후우 오우 야야야 oso만 쓰기 으으으으으읏 어? 오어! 반대로 썼네 으으 ult 어 스턴! 그루스 잡으세요 리 centr에 € Board Steve 하아 떨어져 나갔냐? 네 분은 자 티 아메 삽니다 티 아메 안 사면요 라인정리가 힘들어요 브라우미그룸 정말 힘들어요 뭐야 다이브라고? 뭐야 다이브라고? 잘걸렸다 이만 오케이 야 궁을 썼지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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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티거든요 뭐야 왜 들어와? 어? 응 티아멧이네 티아멧이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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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에 에 에 에 엥 새로운 리액션이에요 놀릴 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동자를 약간 풀린 눈으로 에 에 에 에... 흔들어 주셔야 돼요 고음으로 더 터뜨려 주고 고음으로 기기적으로 터트려줘야 돼 지금 유튜브 댓글에다가 분명히 달아질거에요 어 테스터니 오늘도 망했네 아니 게임 이제 시작인데 다크나이트 비긴즈 잘하고 있다 게임 아직 스무스해 아직 뭔가 이렇게 비둥비둥 하면서 말하자마자 우리 정블러가 녹아버렸네 4대 뭐야 야 나 포불주게 생겼는데 야야 그만 때려 옳지 못한 거야 이거 잡았는데 잡았어 텐스토온의 기술 중 가장 생긴 뭔지 아세요? 랑가? 샷건? 아니 엘보우 냥냥 아시겠죠 어라? 뭐야 이건 어 딜 뭐 뭐 뭐야 뭐야 저저저저저저저 어 아리가또 여기서 잡다르간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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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2킬! 제가 두 브로우 삼행시 한 번 지어보겠습니다 두 개 지옥! 불알이 두 개! 야 탈론 너무 컸다 아무리 그래도 브라움은 챔프 구조상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긴 하거든요? 근데도 딜이 너무 아프게 들어와 오 방금 투가 낀 나갔네 야야 탈론탈론 야야 탈론탈론 야 저 괴물 또 왔어 저거 어? 어? 어 곤란해? 얘들아 어니 으아아아아앗 잡아! 그렇지! 탈.. 탈 있다! 탈이.. 뇌진탄? 아아아아앗 아아앗 전멸은 아프네 전멸 때문에 죽었네? 망스멜 망스멜 구인수를 일단 빨리 뽑아야겠어요 구인수 뽑으면 이겨요 왜냐? 이 뉴메타의 핵심은 구인수라는 거죠 야 탑에.. 탑에.. 탑에 왜 얘만 있냐고 제가 레벨 9인데? 탑 셔 샚 샹 로우 찾 양어 떼 자 애들온다 애들온다 오케이 알았어 알아라알아 알고있어 알고있어 애들 오는거 알아 제발 자 어? 사장님으로 지고 땄어 땄어 그렇지 야 나 군신 다 모았다 너 순식간이야 어? 함 싸우실? 자 정목자로 돌아왔고 안 되네 오케이 잡았죠 이거? 잡았죠 잡았죠? 스탈은 피하고 무적이 되게 들은 잡아 지금이다! 막타! 그렇지 깔끔해 야 부섰다 부섰다 나도 부섰다 자존심을 지켰어 일단 이거 게임 지도라도 자존심을 지켰어 낭낭 낭 낭 냥 찾았죠 소는 눈보다 빠르니깐 쭉쭉 타죠? 토너먼트야 혹시 이거? 어?! 앗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공격해!! 쿠.. 지렸다 이거. 할만해졌어. 설마 한타? 선택! 왜 그러시냐! 와 딱인 했는데. 아 또 지면 안 되는데. 나 어제 영상도 졌고 저저번 영상도 졌는데 또 져? 협상 들어갑니다. 협상. 얘들아 사랑해. 근데 나 이기고 싶어. 딱쳐. 나 맞춰? 어짜라구요? 안죽어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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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엠 155 중 Original Florian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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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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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해줘요 호응을 해줘요 보라지네가 그렇지 뇌진탕 어. 빗나갔지만 요렇게 서서일 수 있죠 야 너 어때 바로 엘보우 슛 멍 때려 볼 수 시간 없죠 멍 때려 볼 수 시간 없어요 멍 때리면서 시간 없어요 자 하나 둘 슛 Q 형탓 뇌진탕 일로와 바르스야! 어어 아마트라스 당했네 야 잠깐만 어 야 뭐야 뭐야 슬로우 따라가 때리고 때리고 뇌진탕 오케이 컷 따라가요 2털 때리고 때리고 그냥 미쳤다니까 이거 그냥 다 엘보라니까 포기안해 포기는 배추쓸 때 하는 말이야 상환이 무빙이 안됐다니 야 야 가갑갔냐 아 왜 이렇게 단다네 뭐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자강도초 뭐야 이거 저 친구 싸움 존재야 자 간다 아무나 걸려라 그렇지 69원 그렇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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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 그렇지 그렇지 Q 형탓 야 잡아 잡아 퉁퉁퉁퉁퉁퉁퉁퉁 됐고 따라가서 오! 이걸 미드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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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저가 났네 어떻게 못 잡냐 저거 1등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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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디리 있어야 돼 원디리 있어야 미는거야 타워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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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받았네요 이번 게임을 제가 S받았다는건 절대로 이 뉴메타가 약하지 않다 나쁘지 않았다라는걸 증명하는거죠 요즘 제가 패배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 승패가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 나중엔 나이가 먹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실패한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딜량 오케이 우리팀 아군 1등이구요 나쁘지 않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에 소감 한번씩 써주시구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